우리가 들려 너의 목소리가 아 그래도 역시 40도 폭... 금방... 가만히... 어 뭐야 들어오네 전 티를 얼마 안했어요 저의 목소리가 늘여 저의 목소리가 늘여 저의 목소리가 늘여 으깨비 아 이런 라트 아이 크고 이런 감삼패네 감삼 안패네 시간되면 바로 나가야 겠어요 고잉메리님은 두고서 나가야 겠어요 고잉메리님 혼자서 공투하고 계시겠죠 1분 남았네요 1분 20초 허허 그럼 노택이신거에요 노택 고잉메리님이 3대 뭐지 메리님 혼자서 다 잡았나 3대 3대 54초 50초 오오 그렇군요 역시 괴수 삼삼개 괴수 4대 네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11분 되면 바로 나가야되요 안마님 안녕하세요 어 늦게 오셨네 근데 잠삼 두척이어서 나가야되요 잠삼 저거 못잡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척은 잡았는데 ㅋㅋㅋㅋ 제일 문제인 아 맞다 크레딧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거 제 전재산이에요 제 전재산 아 여기서 일하면 되겠다 아